나 좀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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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아 이거나 지켜라 아니면 넌 변사체가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QCYT5를 구매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궁금증 중에 저도 잘 모르고 판매자도 모를 만한 실험을 해봐야지만 아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QCYT5에 추가된 게임 모드를 켰을 시 궁금증인데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실험이라 초등학교 때 배추인나비 애벌레 실험관찰기 써본 이후로 이렇게 진드컨이 관찰한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QCYT5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딜레이를 줄여주는 게임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200에서 300ms 즉 0.3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데 이 게임 모드를 켜게 되면 최대 65ms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한 0.1초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체감이 엄청 잘 되고 이 가격에서 딜레이만 보더라도 칭찬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아무튼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빠르게 하나씩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대신 제가 시간을 드렸으니까 홍보 좀 잘 부탁드릴게요 먼저 게임 모드는 페어링해 주시 자동으로 풀리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QCYT5와 스마트폰을 페어링하고 게임 모드를 켠 상태에서 그대로 스마트폰의 페어링을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연결하고 모드 변경을 해보면 일반 모드로 돌아가는데 그렇다는 건 계속 게임 모드가 켜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연결된 상태에서 이어폰을 크레들에 넣어서 꺼버리고 재연결한 다음에 오른쪽 3번 터치로 모드 변경을 해보면 게임 모드가 켜집니다 게임 모드는 비트음 2번 삐빅하고 울리는데 게임 모드가 켜진 걸로 봐서는 일반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결론으로는 QCYT5의 전원이 꺼지는 경우에만 일반 모드로 돌아가서 다시 켜주셔야 하고 켜져 있던 상태에서는 페어링이 끊겼다 다시 되더라도 게임 모드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가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뇌가 없는 거예요 다음 궁금증으로는 딜레이가 낮아지는 건 QCYT5가 AAC와 SBC 코덱을 지원하는데 게임 모드를 켜게 되면 상대적으로 빠른 SBC로 전환되는 게 아닐까요? 네 진짜 그럴싸한 내용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쵸? 저도 궁금하니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QCYT5를 연결하면 AAC 코덱으로 연결되는데 안드로이드의 경우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면 코덱의 연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를 켜고 연결 상태를 확인하면 딱히 변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원래 상태가 바뀌면 자동으로 표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그냥 AAC로 쭉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음질의 변화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음 궁금증은 게임 모드 활성화 시에 블루투스 연결 범위가 짧아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짧아질까요? 네 밖으로 나갔습니다 QCYT5 블루투스 연결 테스트입니다 일반 모드이고요 음악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디서 끊기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안한데? 네 QCYT5 게임 모드 켠 상태고요 연결이 어디서 끊기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두고 진짜 불안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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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Grad 대략 열한 발자국인데 한 7m8m에서 끊기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스마트폰을 묻혀서 달아날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문 앞에 택배를 건들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한 외국인의 말을 되새기며 국민성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QCY 시리즈는 대체로 직선 거리의 연결성이 요즘 블루투스에 비해서 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에 LDS 안테너를 탑재하고 거리가 정말 잘 나오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직선 거리가 초등학교 운동장 반 정도까지 연결이 되는데 대략 25m 정도 될 거예요 제 체감상 QCY 시리즈는 대충 10m예요 10에서 15m가 연결될 수 있는 최대 거리라고 하면 게임 모드 활성화 시에는 대략 7에서 10m쯤 가면 끊기는데 최대 거리에서 2분의 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장애물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10m 이상에서 쓰시는 거면 뭐 남의 폰으로 음악 도청해서 들으시거나 상체가 10m 정도 돼서 바지주머니와 통신이 안 되는 건 아닐 테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고의 난제 배터리 지속 시간은 얼마나 짧아질까요? 네 현지인이 빠르게 판매하기 위해 굴림체로 급하게 번역된 상품 페이지를 보면 게임 모드 시 전력 사용이 증가하고 사용 거리가 짧아져 게임 플레이를 안 할 시 꺼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고 아래의 연속 사용 시간을 보면 이어폰 단독 연속 사용 시간이 4-5시간이래요 그럼 뭐 이것보다 짧아진다고 했으니까 한 2시간 정도로 줄어들까요? 보통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볼륨은 50%로 두고 게임 모드를 켠 상태로 계속해서 음악 재생을 해보았습니다 중간중간 체크를 했는데 원래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이 100%에서 90%까지 줄어드는 게 제일 오래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름을 바른 미끄럼틀처럼 쭉쭉 빠지기 시작하다가 중국 배터리의 특징인가요? 60%에서 궁극기를 맞고 온 건지 갑자기 10%로 줄어들면서 배터리가 없다는 비프음을 들려주었습니다 12시 34분에 시작해서 5시 24분에 이어폰이 꺼졌으니까 총 사용 시간만 보면 거짓말처럼 약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아니 그럼 줄어든다고 딱히 안 써도 되는데 거짓말도 가짜로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중국 제품의 거짓말도 거짓인 건 좋아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판매자분들 이 영상 보고 상품페이지 수정할 것 같으니까 박제 3초만 할게요 3 2 1 만족스럽네요 물론 소리 크기가 50%보다 더 크다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겠지만 소리를 크게 들으면 귀의 수명도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작게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하루에 2, 3시간 정도 연속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냥 켜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 보기에는 정말 간단한 실험이겠지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 택배를 문 앞에 놓아도 훔쳐가지 않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진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밥을 먹다가도 내팽개치고 테스트를 하러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이거 테스트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던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약속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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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